운동이수 왜요? 아픈데? 선생님은 왜 세공킹을 싫어해요? 아아 안돼 안돼 지금 이렇게 아프잖아 엄혜야 불쌍해 머리만 엄청 크고 다리는 짧아 손발이 그치? 머리가 엄청 크지? 오오오오오 안돼 안돼 어? 로봇공 세워주세요 로봇공 세워주세요 유아 유아 슝이 어? 얘 펴줄까? 내 턱이? 로봇공 세워 로봇공 세워 로봇공 세워 로봇공 세워 로봇공 세워 로봇공 아프겠다 로봇공 너무 아플거 같아 다리좀 넣어주세요 다리? 아니면 요거 차동차 차동차 어디가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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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뿌여져 어? 그런가? 내가 뭐가 됐어 안뿌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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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여기 앉아봐 아빠 앉아봐 아빠 앉았어 로봇공 다리를 붙여주는거에요? 우와 아야 코코멍 다리가 자꾸 옆으로 가 옆으로가요? 코코멍 코코멍이에요 아야 안돼 아야해요 로봇공 아야해 로봇공 아야해 로봇공은 말할지 없어 난 소금만 말해 이거 꼭 말할 수 있어요? 어? 나쁜 세균킹이 여기있어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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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로봇공 다리를 붙여주는거에요? 우와 아야 아야 로코멍 다리가 자꾸 옆으로 가 옆으로가요? 자꾸 팔 옆으로 가 코코멍이에요 아야 안돼 아야해요 로봇공 아야해 로봇공은 말할지 없어 난 소금만 말해 이거 꼭 말할 수 있어요? 어? 나쁜 세균킹이 여기있어요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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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아 아 로봇공 다리를 붙여주는거에요? 우와 아 로봇공 다리 코코멍이에요 코코멍이에요 로봇공 아야해 로봇공 아야해 로봇공 아야해 로봇공 아야해 로봇공은 말할지 없어 그냥 소금만 말해 어? 나쁜 세균킹이 여기있어요 아! 안돼! 하지마! 너무 좋게 저버댕이니까 흘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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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균킹! 아! 안돼! 세균킹! 세균킹 사랑해줘! 세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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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넛! 로봇콩 살려줘! 어? 그거 던지면 안되죠 왜 이거? 아프잖아요 얘는 인형이라서 상관없는데 아퍼 근데 얘 막 이쁘게 다녀와 아! 그랬어? 아니지? 부추! 메스트 부추! 아이쿠 세균킹 아프대 세균킹 세균킹은 왕인가봐 세균킹 왕? 왕관도 있어 세균킹이 왕이야? 응 왕관도 있어 세균킹 왕이야 이러면 안돼요 던지면 아프잖아요 세균킹도 얼마나 아프겠어 얘도 친구가 없어 이성아 친구 좀 할까? 네 이거 봐! 코코넛! 코코넛! 근데 로봇콩이 친구 아니야? 로봇콩이 친구가 되고싶대 친구가 되고싶대요 로봇콩이? 친구가 되고싶어 로봇콩 근데 얘 다리가 왜 이렇게 안보져? 아아 그럼 왜요? 자동차로 변신 자동차 들어가는 너무 큰거 아니야? 너무 큰가요? 응 고정 치켜줘야되는거 아니야? 응 안다리 아 됐어요 고정 치켜줘 으악 로봇콩이 아프네요 그냥 넘어갔어요 얘 여기가 내가 세균킹은 넘어진다 뭐? 아니에요 나 다크팡 나 다크팡 다크팡은 안팔던데 몰라 여기 세균킹은 팔아요 여기 세균킹 친구 왔어 코코멍 친구도 왔어 왜 다크팡은 안파요? 응 아빠가 한번 찾아볼게요 어? 그럼 감자테이크와 캔디팡 좀 찾아봐 네 근데 그 친구들은 인양이 있어 캔디팡 인양이 있어 응 그럼 이거 어 감자팡도 있는지 한번 볼게요 캔디팡이 있어 응 근데 세균킹 말고 세균킹 말고 이거 사야지 아니 유승이니까 세균킹 사달라고 그랬잖아요 세균킹 친구 보고싶다고 그랬잖아요 아니다 너무 잠네 얘는 머리가 너무 커서 넓다 ㅋㅋㅋㅋㅋ 뭐야 뭐해 코코멍 스티커를 거기다 붙이면 어떡하지 아아 피커를 볼에다 붙였어 아아 왜 입에다 붙였어 아 왜 입에다 붙였어 아 턱에다 붙였네 아이고 아이고 재미있어 그랬어 재미있어 아빠 저기 가자 꼬부퀸들까 꼬부퀸들까 꼬부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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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부퀸들